. 이럴줄 알았지! 이게 바로 살인자야 이 자식아아... 나만큼 해냈겠어? 누가 하겠어? 누가 이 녀석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겠냐고? 가자 좋았어! 자식아! 초용히 하고 있어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죽여버리는 우리는 살인클럽 오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만히 있어봐 스페이스 누르면 아 둘 수 있구나 오오오오 오케이 빨리 죽어있냐나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조금 매단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저기다 매달까 어 그래그래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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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싸 건담 하나 더 맙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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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